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B 굿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근로 취약계층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유급병가지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.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에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4일에서 하루 더 늘어난 15일 동안 유급병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지원은 한 사람당 한 차례만 가능하며 올해 지원을 받을 경우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앞서 서울시는 2019년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만 4천여 명을 지원했습니다.